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이민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해가 바뀌면서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교수님께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강의 같은 거 하시다 보면 폐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경각심을 갖는 게 느껴지시나요? 건강 강제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십니다. 특히 담배를 피시는 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그만큼 폐암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차마 설명드리지 못했던 구석구석까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 중에 암이다, 폐암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대체 이 무서운 폐암, 어떤 암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폐라는 기관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폐암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폐라는 기관은 바깥에서 맑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에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 말단까지 산소를 잘 전달할 기관지가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십 번의 분질을 통해 기관지가 발달되어 있지요. 이러한 폐를 구성하는 조직, 즉 기관, 세기관지, 폐포에서 발생한 암을 원발성 폐암으로, 그렇지 않고 간이나 대장 등 다른 장기에서 생겨 폐로 전이되는 암을 전이성 폐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암은 원발성 폐암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네, 이 원발성 폐암, 또 전이성 폐암 이렇게 나눠서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폐암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참 다양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폐암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가요? 폐암은 병리학적 특징, 즉 현미경으로 바라본 모양에 따라서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둘을 분류하는 이유는 임상적으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소세포 폐암은 대체로 아주 작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성장이 빠르면서 공격적인 암입니다. 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크기가 작아서 소세포 폐암으로 불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미경으로 살펴봤을 때 세포의 크기가 작아서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소세포 폐암은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한 병기와 그렇지 않은 확장 병기로 나누고 그에 맞춰서 방사선 치료를 더할지 항암 치료만 할지를 정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비소세포 폐암은 종류와 분화도가 다양합니다.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어서 각각의 맞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 전체 폐암 중에서는 비소세포 폐암이 85%로 가장 많고요. 그 비소세포 폐암의 분류를 살펴보면 최근 흡연자가 감소하는 것과 맞물려 흡연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선암이 증가하고 있고요. 흡연자에서 많이 발생했던 평평 항피세포암의 분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폐암 환자의 50% 정도가 폐선암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네, 폐암이라고 하면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 그중에서도 선암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색률도 그렇고 사망률도 그렇고 국내 암 환자 중에서도 폐암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는 폐암 환자가 한 분쯤은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남자에서는 발색률 1위, 여성에서는 발색률 4위에 해당하고요. 남녀 통틀어서 발색률 2위에 해당한 암입니다. 연간 약 3만 2천 명의 환자가 폐암으로 진단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폐암의 사망률은 1위로 2위인 간암에 비해서 연간 약 2배 가까이 많은 2만 명의 환자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폐암이 특히 사망률이 높은 게 아마 쉽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폐암이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진단도 어렵고 들어보면 폐암 수술도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흡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흡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을 하겠죠. 위험 인자도 하나씩 짚어볼까요? 폐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는 흡연입니다. 전체 환자의 약 7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흡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비흡연자에서도 폐암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성면이나 유리 귀산 같은 산업적 물질에 직업성으로 노출되는 경우 또는 미세먼지나 요리 흡연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폐암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여성분들에게서도 폐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 딱 알려진 바는 없으나 특히 여성에서는 첫 번째로는 간접후변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암의 특징하면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폐라는 조직 자체가 통증을 느낄 수도 없고 또 이미 기침을 하고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변기가 좀 진행된 후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폐암의 증상도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폐암을 의심할 만한 특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폐암이야 라고 하면 진단이 쉽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초기 폐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침이나 경증의 호흡곤란 같은 감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서 환자분들이 진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관련 전문의와 상의하여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주변에 신경을 침범하여서 쉰목소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삼킴 곤란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기 폐암이 되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의를 하게 되고 그 전의 부위에 따라서 뇌기능 장애로 인해서 두통이나 경련, 뼈로 전의될 경우에는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잔기침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호유증으로. 잔기침도 있고 신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면 자가진단하지 마시고 정밀검사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폐암으로 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단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증상이 있으시거나 검진 이상으로 저희 호흡기 내과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전산화 단증 촬영, 말이 어렵죠? CT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태학적으로 악성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고 악성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된다면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진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악성 가능성이 중간 정도라고 하면 패시티를 촬영해서 더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정기적 추적 관찰을 통해서 병변이 변하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기 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환자에 대해 상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과정들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역시 조직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폐암의 병변이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지 말초부, 즉 멀리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조직검사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중심성 병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심성 병변은 우리가 숨쉬는 기관지를 통해서 관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관지는 수십 번의 분지를 거치는데요.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은 분지가 작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보는 기관지 내시경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기관지 내시경으로 안쪽 하얀 백태가 낀 폐암 병변 부위를 직접 관찰하면서 조직검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죠? 백태가 껴있고 조직검자로 직접 보면서 정확하게 조직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높고 또한 출혈이나 기운과 같은 폐조직검사의 합병증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심성 병변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중심성 병변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말초성 병변도 진단 방법을 한번 볼까요? 말초성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피적 폐생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피, 피부를 뚫는다라는 뜻이겠죠. 즉, 피부, 흉곽을 뚫고 외부에서 바늘을 진입시켜서 조직을 얻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안 보고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T를 보면서 바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조직을 얻게 되고요. CT를 통해서 덩어리 안으로 바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의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와 흉곽이라는 정상적인 구조물을 뚫고 바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사형으로 초음파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면서요. 이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방법인데요. 아까 기관지가 수많은 분지가 있다고 했고 우리가 보는 일반 기관지 내시경은 한 세 번째, 네 번째 분지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분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관지 내시경이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최대한 들어오고요. 이 이후로 기관지 내시경 안으로 아주 얇은 초음파 내시경을 밀어넣어서 분지를 찾아서 병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안에는 이미 초음파 내시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얇은 관을 남겨놓고 나오고 이 관 안으로 다시 조직검자를 넣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병변의 위치와 기관지와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말 쉽게 끝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안쪽 분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초음파 내시경을 밀어넣어도 실제로는 조직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각 검사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폐암이 의심될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직검사로 확진이 된다면 폐암의 변기를 보통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몇 개인지 본인이 변기에 대한 기준도 한번 나눠볼까요? 변기는 크게 임상적 변기와 최종 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상적 변기는 수술 전에 여러 영상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변기를 추정한 것이지요. 최종 변기는 수술 이후에 그 커다랗게 떼어낸 조직을 병리과 의사가 평가하고 정확한 최종적인 변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변기 평가는 우리가 T, N, M 변기 체계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T는 종양의 크기 및 치민 정도를 말합니다. 종양의 크기, 치민 정도는 저 사진에서 어느 부위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폐 안에 들어있는 덩어리, 덩어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림프절 전이 정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의 전이가 되는지에 따라서 아주 암 종교에 가까이 있다면 수술적으로 결제가 가능한데 만약에 종격동을 침범하거나 반대쪽 폐로 넘어간다면 수술적으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요. 종격동을 침범한다는 게 지금 기관지랑 폐 사이 저 공간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폐와 심장, 그 이외의 공간을 종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M,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어디로 전이가 가장 많이 되나요? 폐암은 흔히 뇌나 뼈, 부신, 간 등으로 전이를 많이 합니다. 뇌전이 같은 경우에는 진단 초기에 20에서 30% 정도 발견되고요. 뼈전이도 20에서 30% 정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암 병기평가를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병변은 작더라도 멀리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병기를 또 나누겠죠. 이 림프절 전이 정도를 따지는 게 림프절의 전이가 됐을 때 훨씬 생명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건가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폐는 오른쪽과 왼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술적으로 한쪽 폐, 왼쪽 폐를 다 잘라낸다고 했을 때 오른쪽 림프절에 병변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는 수술적으로 완전히 절제할 수 없는 단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림프절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폐암은 주변부로 전이될 때 림프절을 타고 전이하거나 혹은 혈액을 타고 전이하기 때문에 림프절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내시경 끝에 방사형 초음파와 달리 약간 동그란 초음파가 달려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고 커다란 림프절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림프절 전이 여부를 알 수 있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검사 이외에도 또 다양한 병기 검사들도 한번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전자 단증 촬영 흔히들 패시티라고 알고 있는데요. 패시티는 머리부터 허벅지 정도까지 전신을 촬영하는 검사로 암세포의 전이 여부를 민감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라고 했잖아요. 이 위쪽은 뇌가 정상적으로 포도당을 많이 이용하는 특성 때문에 패시티상에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뇌 MRI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뼈도 뼈전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신뼈 스캔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폐암의 검사 진단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폐암은 병리 조직학적 기준에 따라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눌 수 있다. 5년 생존율이 36.8%에 그치는 등 예후가 좋지 않고 사망률 또한 높은 암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만큼 두려운 암으로 통하는데 폐암의 약 85%가 흡연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건강검진을 제가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CT를 찍어보니까 폐에 뭐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평소에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은 없으셨나요? 기침이랑 가래도 있고요. 그런데 가래에서 피가 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네, 담배 지금 하루에 두 값씩 20년 정도 폈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폐암에 걸렸던 분이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폐암 진단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어느 정도 진행한 이후에도 기침 가래 외에는 별다른 징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매우 어렵다. 기침이 2주 이상 가거나 가슴 통증, 쉰 목소리,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면 진찰이 필요하다. 이 환자분께서는 평소에 담배를 굉장히 애용하시는 분입니다. 환자분 건강검진상에서 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결절이 발견되어 앞으로 정기적인 CT 추적 관찰을 통해 병변의 크기가 커지는지 모양이 변하는지 관찰할 예정입니다. 병변의 크기가 커지면 조직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폐결절에 대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흡연을 반드시 중지하여야겠습니다. 폐암 발생 위험은 흡연 연령이 낮을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다. 폐암 초기 진단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가 바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다. 검사가 쉽고 비용이 저렴해 많이 사용되지만 폐암의 모든 형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사가 시행되기도 한다. 지난번에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폐선암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고 지금도 흡연자가 아닌데도 폐암이 나올 수 있나요? 담배가 폐암의 가장 큰 위험인자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비흡연자에서도 폐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자분께서는 표적 유전제가 검출되었기에 드시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아질 수 있나요? 네,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약만 잘 드시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흡연은 13배, 장기간 간접 흡연은 1.5배가량 폐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4세에서 74세 남녀 중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30년간 피운 사람은 2년마다 국가 폐암 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오셔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폐선암이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표적 유전제가 검출되어 경구 표적 항암제로 어렵지 않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표적 유전제가 발굴이 되고 있고 이러한 표적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지를 통해서 4기 폐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힘들지 않고 편하게 좋은 효과를 기대하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암 병변을 정확하게 검사하려면 CT 촬영이 필요하다. 폐암 검진을 위해서는 방사선 양을 1분의 8 정도로 낮춘 저설량 CT 검사를 시행한다. 저설량 CT는 조기 폐암을 진단할 수 있어 완치율까지 높일 수 있다. 흉부 X-ray에 비해 10배 정도 작은 결절들도 발견할 수 있다. 폐암이 3기, 4기에서 진단되면 가장 중요한 치료인 수술적 치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을 하여서 수술적 치료, 근치적 치료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에서 초기에 진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암이 초기에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폐암 치료에 표적항암 치료나 면역항암 치료 등 새로운 항암 전략들이 적용되면서 치료가 발전하고 있다. 또 금연과 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늘고 있다. 생명을 앗아가는 소리 없는 침입자. 꾸준한 관심만이 꺼져가는 호흡을 살릴 수 있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폐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제 매일 마주하는 환자분들에게 폐암입니다. 이렇게 사실 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좀 무거우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저는 담배를 평소에 한 번도 안 펴봤는데 어떻게 제가 폐암이죠?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들을 평소에 해주시나요? 흡연도 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폐암에 걸렸다고 하면 많이 당황하시기도 하시고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특히 비흡연 여성에서 발생한 폐암은 다른 폐암과 달리 폐선암일 경우가 많고 또한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표적 유전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많고 합병증이 크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항상 환자 편에서 열심히 진료해드리겠다는 안도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폐암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당황하고 또 슬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과가 좋은 경우도 많으니까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치료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발병률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소세포성 폐암부터 한번 치료법 살펴볼까요? 네, 앞에서 병기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병기평가의 목적이 결국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할지, 환자의 애후가 어떨지를 예측하기 위해서죠. 1기나 2기 폐암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병변 부위를 다 제거해내는 것이지요. 2기나 3기 폐암에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 후 항암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3기 폐암은 매우 복잡한데요. 3기 폐암에서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의 가장 좋은 애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암방사선 동시협법을 받고 이후에 최근 승인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할 시 좋은 애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기 폐암의 경우에는 임파절 전이부터 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까요? 임파절 전이가 없더라도 크기가 큰 폐암이 있을 수 있고요. 크기가 작지만 임파선 전이가 많은 폐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3기 폐암으로 진단을 하고요. 4기 폐암에 보니까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기와 3기 폐암까지는 우리가 근치적 치료라고 해서 해당 부분에 있는 암을 다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완치를 목표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4기 폐암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과연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됐을 때 머리에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머리까지 가는 동안 피를 타고 많은 곳에 전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암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기 폐암에서는 전신 요법을 사용하고요. 과거에는 우리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치료들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표적치료나 면역항암제들이 도입되어 비교적 쉽게 치료받고 계십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저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였어요. 이것도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 치료가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였던 시기가 있었고요. 어느 순간 항암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가 활발히 분열하는 특징을 목표로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있는 피세포는 주기를 가지고 계속 교환되고 있거든요. 즉 계속 분열한다. 그러면 암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면 금방 새로 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분열하는 세포입니다. 즉 항암치료를 하면 이러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백혈구, 골수세포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점막, 구강점막과 같은 곳에 손상이 와서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식사를 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다음에 탈모가 발생하는 부작용들,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발전한 치료제는 표적치료제입니다. 암세포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증식하는데요. 이때 자기가 증식하기 위해서 특정 신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 유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정상세포에는 없는 변이 유전자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부작용이 훨씬 더 적고 또한 치료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표적치료 다음에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면역치료네요. 가장 최근에 발전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면역치료라는 건 이런 겁니다. 도둑이 방을 돌아다니는데 경찰이 눈을 가리고 도둑을 못 본다면, 혹은 도둑이 우리 아빠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집안을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경찰이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세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상세포인 척 면역세포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상세포인 척 변장을 하고, 혹은 면역세포에게 잘 안 보이도록 안대를 씌워서 자기를 회피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억제하는 게 면역세포이고요. 현재는 표적 유전자가 나오지 않는 환자의 표준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표적치료, 면역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많은 폐암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표적치료제가 그렇게 좋으면 모든 폐암 환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실 것 같고, 그렇게 해달라고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고 부작용도 없이 암이 많이 줄어든 환자들을 보면, 이 치료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표적치료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에서만 표적치료제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선암인 경우에서 더 자주 이러한 유전자가 발견됩니다.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폐선암인 경우에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유전자가 더 많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치료가 더 잘 적용되고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평평 상피세포암에서도 한 10% 내외에서 이러한 유전자가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발견률이 왜 낮기 때문에 사실 많이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세포 폐암에서는 적용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소세포 폐암의 표적 유전자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 아직 임상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개개인마다 어떤 폐암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환자분들이 받는 치료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예우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때는 수술적 치료만 있었던 때에 비해서 현재는 5년 생존률이라고 하나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참 쉬우실 텐데요. 보라색 그래프는 여성에서, 파란색 그래프는 남녀 전체에서, 초록색 그래프는 남자에서의 5년 상대 생존률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20년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아직까지 남성에서는 5년 생존률이 20% 정도로 낮습니다. 하지만 여성에서는 50%를 훌쩍 뛰어넘었죠. 이는 비흡연 여성에서 발생한 폐암이 여러 가지 표적 유전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예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폐암의 의구가 좋아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첫 번째는 금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연과 더불어 또 어떤 것들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저는 폐암 생존률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면,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금연과 조기 검진을 뽑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조기 검진이라고 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뜻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암이 치료가 불가능한 변기에서 진단되지 않도록 조기에 검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질병이 진행된 단계가 아닌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변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무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망률 감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노리는 것이죠. 우리가 1기 폐암에서는 5년 생존률이 70%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게 되면 생존률이 급격히 낮아지죠. 안타깝게도 전체 폐암 환자의 약 4분의 1만이 수술이 가능한 변기에서 진단이 됩니다. 4분의 3에서는 이미 병이 다른 것으로 퍼진 것이죠. 따라서 4분의 3의 환자가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조기진단, 조기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로도 살펴봤지만 그만큼 조기검진을 통해서 완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조기검진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외래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매해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작년에는 폐암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가슴 엑스런 사진은 폐암을 조기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슴 엑스런 사진에서 병변이 보일 정도가 되면 이미 병변이 매우 크거나 혹은 다른 곳에 전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조기진단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산화 단층촬영, 즉 CT검사입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 CT에 비해 방사선량이 약 7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저선량 컴퓨터 단층촬영이 폐암 조기검진의 방법입니다. 국가검진에서도 이 폐암 검사들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죠, 이미. 국내에서는 국가 폐암 검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만 54세에서 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은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30감년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갑씩, 30년 동안 흡연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하루에 두 갑씩이면 15년이 되겠지요. 이때 저선량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서 시행하게 되고 주기는 2년에 한 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변이 발생하게 되면 주기는 더 짧아집니다. 그렇군요. 국가 폐암 검진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폐암인가 싶기도 한데 또 어떤 분들은 간혹 폐암이 아닌데 폐결절이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폐결절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볼까요? 네, 폐결절이란 폐 안에 3cm 미만의 작은 덩어리로 영상검사에서 보이면 폐결절로 진단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와서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폐결절이 있다는데 저 폐암인가요? 폐결절의 대부분은 양성결절, 즉 암이 아닌 경우입니다. 특히 국내에는 양성종양이나 염증성결절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고형결절을 먼저 살펴보면 고형결절 내부에 이런 바깥에서 보이는 혈관과 기관지 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꽉 차서 진해 보이는 것을 고형결절. 지금 까만 부분은 폐에 공기가 차 있는 거고 지금 약간씩 하얗게 된 부분은 혈관인 거죠? 네, 이 부분은 혈관이고요. 혈관이고 이 부분은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 덩어리가 지금 결절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순수 간유리 결절을 살펴보면 좀 차이가 보이는데요. 순수 간유리 결절은 결절 안에 혈관도 보이고 공기가 지나가는 길도 보입니다. 약간 뿌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유리라고 해서 화장실에 보이는 그런 유리들, 그런 유리 결절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부분 고형결절. 네, 부분 고형결절은 이런 순수 간유리 결절 안에서 고형결절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것은 부분 고형결절이죠. 간유리 결절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지속되는 여부입니다. 대개는 저희가 3개월쯤 이따 CT를 찍어보는데요. 3개월쯤 이따가 사라지면 대부분 염증성 결절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100명 중에 30명 정도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꾸준히 경과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간유리 결절이 폐선암의 초기 병변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안쪽에서 고형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암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결절이 꼭 암은 아니다.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그렇다면 또 반대로 악성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암으로. 폐결절이 발생했다고 다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를 보면요. 폐암 고위험군 30감년 이상의 흡변력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저선양 CT를 시행했을 때 100명 중에 약 27명에서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실제 암은 몇 명이었느냐. 한 명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발생되는 결절의 약 95%는 암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발생하는 결절을 모두 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악성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그중에 일부만 수술적 치료나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흡변력이 많을수록 악성 위험도가 높고 결절의 크기가 클수록 결절의 경계가 불분명할수록 결절이 침상형일수록 이럴 때 악성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결절이 있으신 분들 무엇보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할 텐데요. 추적 관찰은 어느 정도 시기마다 하는 게 좋을까요? 정기적으로. 현재 국가폐항검진은 2년마다입니다. 하지만 결절이 발견되게 되면 그 추적 관찰 기간이 짧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절의 크기나 모양, 악성 위험도를 계산하여서 추적 관찰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2개월까지 간격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조기 조직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조기 조직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경과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조기 진단 그리고 추적 관찰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금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금연이 폐암 예방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흡연 양이 증가할수록 폐암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암에 걸렸는데 금연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1년간 금연하게 되면 폐암 발생률이 약 20%, 15년간 금연하게 되면 폐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약 4분의 1로 줄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은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할 일입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OX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기침을 많이 할 경우에 X-ray 검사 받으시죠. 그렇다면 흉부 X-ray 검사만으로도 폐암 진단이 충분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흉부 X-ray는 폐암 조기 검진의 도구가 아닙니다.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저선량 CT를 촬영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CT 검사상 암 결절은 양성 결절에 비해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전 X라고 하겠습니다. 성장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 고형 결절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커지지 않지만 악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암 결절과 양성 결절은 그 모양새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암 결절은 양성 결절에 비해 주변부 모양이 비교적 매끈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암 결절은 크기가 크고 주변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침상형, 바늘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 같은 모양을 보입니다. 네, 이어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암 진단 이후에는 금연을 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폐암 진단 이후에도 폐암 치료 반응이나 애후에 흡연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폐암은 가정력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폐암일 경우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두 배가량 높습니다. 따라서 가정력이 있다면 반드시 금연하시고 조기 검진에 참여해보세요. 네,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문제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건강검진에서 흉부 CT를 찍었더니 간류리 음영이라고 합니다. 몇 개월 후 다시 CT를 찍기로 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간류리 음영은 나중에 모두 폐암이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간류리 음영은 추적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적관찰상에서 약 30에서 40%가 사라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염증성 결절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병변이 사라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류리 음영 자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추적관찰하시면서 성상이 변할 때, 그때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담배가 폐에 더 치명적일 것 같아 전자담배로 바꿨습니다. 우선 매퀘한 냄새가 나지 않아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전자담배는 폐암에 안전할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가 분자가 더 작아서 폐 더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침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전자담배가 폐암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연관 폐손상 같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라면 전자담배든 일반 담배든 금연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폐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 폐암은 네모다. 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폐암은 태산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태산이요? 네, 멀리서 보면 너무 높은 산 같지만,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는 산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열심히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호흡기 내과 이민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